마크 포지트는 미국 보스턴의 본사를 둔 금속 복합소재 3D 프린터 회사입니다. 금속 소재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복합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프린터로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부러지거나 끓이게 됩니다. 그렇지만 탄소섬유를 연속해서 넣기 때문에 알루미늄만큼 강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국내에서 기술 서포트라든가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대구, 천안, 한교, 인천 등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